작미 주작미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널 다시 한번 안아보려고 한다. 공기태. 우리 진짜가 되면 어떨까?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요?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심각해요? 기태랑 주정민 씨 얘기입니다. 기태랑 주정민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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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정민 씨. 나랑 결혼해줄래? 기태랑 주정민 씨. 결혼하자. 결혼할까? 결혼할래? 기태랑 주정민 씨. 아우치에서. 우리. 진짜 알까? 기태랑 주정민 씨. 결혼. 그게 무슨. 가짜, 가짜라니? 기태가 집안 어른들 포기시키려고 결혼 안 하려고 꾸민 일이에요. 아우. 실은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. 하지만 그동안 지켜본 말은 두 사람 가짜일 리 없어요. 어머니를 속이는데 저도 일조를 좀 했죠. 죄책감 때문에 뵙자고 했어요. 두 사람. 연극하는 겁니다. 주정민 씨한테는 따로 남자도 있고요. 설마. 아, 그럴 리가.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해서. 정말 죄송합니다. 괜찮으세요?